월드컵의 열기는 이곳 미국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특히 앙숙관계인 미국과 이란전이 월드컵 16항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기에 앞서 정치적 긴장감까지 돌았던 가운데 오늘 치러진 경기에서 이란 대표팀의 실책으로 미국이 이란을 1대0으로 꺾고 28세 버지니아 경관 오스틴 에드워스가 한 10대 소녀의 가족을 살해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운 사건에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10대 소녀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거주한 평범한 여학생이었으며 사건은 땡스기빙데이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쉐리프 경관 에드워스는 온라인상으로 자신이 10대인 것처럼 속이고 소녀와 연애를 시작한 척 낚아 친분을 좀 쌓은 뒤 그녀의 집에 가 소녀의 38세 엄마 브루크 위넥과 그녀의 할머니 쉐리 위넥 그리고 할아버지 와크 위넥도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소녀 가족의 집을 불태운 뒤 에드워스는 소녀를 데리고 유유히 떠나는 도중 동네 주민이 소녀의 표정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 경찰에 신고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지역에서 5명의 경관들이 체포한 남성을 차에 뒤에 싣고 가는 도중 용의자가 머리를 부딪혀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36세 랜디 콕스로 경찰 차량이 유치장에 도착한 직후 몸에 전신마비가 왔다고 말하지만 경관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거칠게 다루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경관들은 모두 5명으로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각 경찰관은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들은 12월 8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얼굴까지 먹은 남성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일면식도 없던 존 스티븐스와 그의 아내 미셸 스티븐스를 살해한 오스틴 헤러프.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헤러프는 존 스티븐스의 얼굴을 무릇뜯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체포 당시 헤러프의 이빨에는 사람의 살과 피가 끼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후 헤러프의 약물 복용 검사에서도 마약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신 이상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검사들과 헤러프의 변호인단이 형량협상제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평생교도소에 가는 대신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유가족들은 범인 헤러프가 돈 많은 부자집 도련님의 백인 청년이라서 이처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에 분노를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마약 헤러인보다 강하다는 펜타닐로 청소년들까지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LA 지역 거리에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코로나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노숙자들 약 2천명이 LA에서 사망 가운데 이 중 10분의 1 정도가 펜타닐 중동에 따른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펜타닐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연방정부는 사망원인 1위를 약물 펜타닐로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펜타닐 중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중독자들이 훨씬 많아 지금까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미 동부 뉴욕과 뉴저지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이 밀접한 주요 12개 주에서 유통되어 온 한국산 냉동굴에서 사포 바이러스가 검출돼 리콜되었습니다. 한국 대원식품에서 수출한 한국산 냉동 방각굴로 9명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대원식품이 지난 2월 6일 수확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급한 냉동굴입니다. 사포 바이러스는 노인이나 5세 미만 유아에게 쉽게 감염되며 설사, 구토, 매스꺼움, 복통이 주요 증상이고 발열, 두통, 몸살 증세를 동반하며 감염 후 12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FDA는 리콜 조치돼 한국산 냉동굴을 즉시 폐기하고 먹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에서 유통된 대원식품 한국산 냉동굴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로 먹지 말 것이 당부됩니다. 은퇴 계획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끝에 소셜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근로자들은 62세가 되자마자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4분의 1이 62세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62세가 되고 나서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매월 체크로 받는 금액의 약 3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32%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소셜 연금 수령 시기는 적어도 66세에서 67세까지를 기다리고 최대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70세까지도 기다리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영부인들은 매년 테마를 선정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올해 주제는 위더피플로 질바이든 여사는 통합을 염원하며 하나된 미국을 강조하는 장식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헌법 서문의 첫 문장으로 통합의 의미를 담아 지난 대선과 중간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거주하는 중앙관저 건물 천장까지 꽉 채운 대형 트리에는 미국 50개주의 이름을 단 세 모형을 장식해 하나된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파격적인 붉은색 트리로 뒤덮어 각종 패러디로 이어졌던 이스트윙 복도 이번엔 평화를 상징하는 겨울나무가 들어섰고 백악관에서 연말을 보내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도 걸렸습니다. 장식을 위해 이런 트리가 백악관의 전체 무려 77개가 설치되었습니다.